춘원 이광수의 무정은 1917년 매일신보에 연재된 한국 최초의 장편소설입니다. 이 형식이 영어를 가르치던 김선영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낄 무렵 스승의 딸 영체가 나타납니다. 형식은 기생이 된 영체와 선영 사이에서 갈등하지요. 영체는 배학감에게 순결을 잃고 유서를 남긴 후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형식은 영체를 찾기 위해 헤매이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한편 병욱의 권고로 자살을 단념한 영체는 동경 유학길에 오르고 선영과 약혼하고 미국 유학길에 오른 형식이 기차 안에서 제외하게 되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돈 한 푼도 없이? 하고 노파가 걱정을 한다. 돈이 있으면 그처럼 고생은 아니하겠지요? 하고 말을 이어 객점에 드니깐 먼저 든 객이 육칠인 대업대다. 주인이 아랫목에 앉았다가 저를 보고 너 어떤 아이냐 하기로 길 가던 아인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 자고 가려노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녁을 먹어야 하겠구나 하기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밥을 사 먹을 수 없으니 자고 나가게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한즉 주인이 아저씨 하고 업데어 절이라도 하고 싶습대다. 그래 저녁을 먹고 나서 여러 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다가 어느 틈에 잇목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어떤 도적놈에게 잡혀가는 무서운 꿈을 꾸고 잠을 깨어 가만히 들은 즉 방안에 객들이 무슨 토론을 하는 모양입대다. 하나가 아니여 사나이지 하면 그럴 수가 있나? 그 얼굴과 목소리가 단정코 계집아이지요? 하고 그러면 또 하나가 어떤 계집아이가 남복을 하고 혼자 갈 이유가 있나? 하면서 저를 두고 말함이 분명합대다. 아 불쌍 이 일을 어쩌나 하고 치를 떨고 누웠는데 여러 사람들은 한참이나 서로 다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다툴 것이 있는가 보면 그만이지 하고 저 있는 대로 업데다. 저는 기가 막혀 벽에 꼭 붙었습니다. 그러나 힘센 어른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침내 제 본색이 탈로 되었습니다. 부끄럽기도 그지없고 설기도 그지없고 분하기도 그지없어 하염없이 소리를 놔 울었습니다. 저런 변이 있나? 그 못쓸놈들이 밤새도록 잠은 아니자고 그런 토론을 하였구먼. 하고 노파가 분하여 한다. 그래 한참을 우는데 제 몸을 보던 사람이 말하기를 자 여러분 이제는 내가 한 대로 내가 이 계집아이를 가지겠소 하면서 제 등을 툭툭 두드립대다. 그래 저는 평양 계신 아버님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간절히 말하고 빌었습니다. 한 즉 그 사람 대답이 아버님은 오늘 달에 찾아가고 우선 내 집으로 가자 하면서 팔을 제 목 아래로 넣어 저를 일으켜 앉히며 어서 가자 합대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행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하고 아까 밥값 내어준 나던 사람은 어디로 갔던가요? 하고 형석이가 주먹을 부르지고 물었다. 글쎄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금 저를 데려가려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다 그려. 여러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무서워하는지 아무 말도 없이 빙글빙글 웃기만 합대다. 저는 울면서 빌다 빌다 못하여 마침내 사람 살리시오 하고 힘껏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제 울음소리에 개들이 야단을 쳐 짓는데 그 중에 제가 데려온 개 소리도 났대다. 그제는 그 사람이 수건으로 제 입을 꼭 동여매더니 억지로 뒤처엎고 나갑대다. 방에 있던 사람들은 내다보지도 아니하고 문을 닫히대다. 하고 잠시 말을 그친다. 형식은 영체의 기관 운명을 듣고 자기의 어렸을 때 고생하던 것에 대조하여 한참 망연하였었다. 영체는 그 악한에게 붙들려 장차 어찌 되려는가 그 악한은 영체의 어여쁜 태도를 탐하여 못된 욕심을 채우려 하는가 또는 영체의 몸을 팔아 술과 노름의 미천을 만들려 함인가 아무려니와 영체의 몸이 그 악한에게 더럽히지나 아니하였으면 하였다. 그리하여 영체의 얼굴과 몸을 다시 자세히 보았다. 대개 여자가 남자를 보면 얼굴과 체격에 변동이 생기는 줄을 압니다. 어찌 보면 아직 처녀인 듯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아직 남자에게 몸을 허한 듯도 하다. 더구나 그 곱게 다스린 눈썹과 이마와 몸에서 나는 향수 냄새가 아무리 하여도 아직도 순결한 처녀같이 보이지 아니한다. 형식은 영체에게 대하여 갑자기 싫은 마음이 생긴다. 저 계집이 이때까지 누군지 알 수 없는 수없는 남자에게 몸을 허하지는 아니하였는가. 지금 자기 신세 타령을 하는 저 입으로 별의별 더러운 남의 입술을 빨고 별의별 더러운 남의 마음을 호리는 말을 하던 입이 아닌가. 지금 여기 와서 이러한 소리를 하고 가장 얌전한 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6, 7년 전에 애정을 이용하여 나를 휘어넘기려는 휼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선영을 생각하였다. 선영은 참 아름다운 처녀라. 얼굴도 아름답거니와 마음조차 아름다운 처녀라. 저 선영과 이 영체를 비교하면서 실로 선녀와 매음녀의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번 영체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이고 얼굴에는 거룩하다고 할 만한 슬픈 빛이 보인다. 더욱이 아무 상관없는 노파가 영체에 손을 잡고 주름 잡힌 두 뺨에 거짓 없는 눈물을 흘림을 볼 때 형식의 마음도 또 변하였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제로다. 영체는 나를 잊지 아니하고 이처럼 찾아와서 제 부모나 형제를 만난 모양으로 반갑게 제 신세를 말하거늘. 내가 이러한 괘씸한 생각을 할믄 영체에게 대하여 큰 죄를 범함이로다. 박선생같이 고결한 어른의 따님이 그렇게 꽃송아리 같이 어여쁘던 영체가 설마 그렇게 몸을 더럽혔을 리가 있으랴. 정령씨 온갖 풍파를 다 겪으면서 송죽의 절개를 지켜왔으려니 하였다. 그러나 그 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고 영체는 다시 말을 이어 그 악한에게 잡혀가는 일에서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던 바를 말한다. 영체는 마침내 그 악한에게 붙들려갔다. 그 악한의 집은 산 밑에 있는 조그마한 집안이었다. 얼른 보아도 게으른 사람의 집인 줄 알겠더라. 그 악한은 지금은 비록 이러한 못된 짓을 하거니와 일찍은 이 동네에서 부자라는 이름을 듣고 살았었다. 그러나 원래 분벌이 나자 남의 천대를 봤더니 갑진년에 동학의 세력이 창고라여 무식한 농사꾼들도 머리를 깎고 탄건을 쓰면 호랑같이 무섭던 원님도 감히 건드리지를 못하였다. 이 악한도 그 세력이 부러워 곧 동학에 입도하고 여간 전래의 논밭을 다 팔아 동학에 바치고 그만 의식이 만류한 가난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감사도 되고 군수 목사도 되리라는 희망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논밭 한 이랑도 없는 거지가 되고 말았다. 마음이 착하고 수양이 많은 사람이면 아무리 가라나여도 절행을 고칠 리가 없건만은 원래 갑작 양반이나 되기를 바라고 동학에 들었던 인물이라 처음에는 양반의 체면과 신사와 체면도 보았건만은 점점 체면을 차리는데 필요한 두루마기와 탕건과 가죽신이 없어짐에 양반의 체면도 신사의 체면도 그와 함께 없어지고 말았다. 그 악화는 아무리한 짓을 하여서라도 돈만 얻으면 그만이요 술만 먹으면 그만이라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동네의 유명한 협작군이 되고 못 쓸놈이 된 것이라. 객주에 앉아서 영채의 밥값을 담당함은 잠시 이전 신사의 체면을 보던 마음이 일어남이요. 영채가 계집아이인 줄 알며 그를 업어감은 시방 그의 썩어진 마음을 표함이라. 그는 아들 형제가 있었다. 맏아들은 벌써 스물 둘인데 아직도 장가를 들이지 못하였고 둘째 아들은 지금 십오륙세 된 더벅머리였다. 그가 처음 영채를 업어갈 때에는 이십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한 맏아들에게 주려하는 마음이었다. 그같이 마음이 약하여져서 거의 짐승이 된 놈에게도 아직까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남았으리라. 그러나 영채를 등에 업고 캄캄한 방에 사람 없는 데로 걸어가니 등과 손에 감각되는 영채의 따뜻한 살이 금할 수 없이 그의 유격을 자극하였다. 연계로 말하면 제 손녀나 될 만한 이제 겨우 열세 살 되는 영채에게 대하여 색욕을 품는다 함이 이상하게 들리려니와 원래 몸이 건강한데다가 마음에 도덕과 인륜의 씨가 쓰러졌으니 이러함도 게이치 아니한 일이라. 집에 아내가 없지 아니하나 나도 많고 또 여러 해의 가난한 고생에 아주 노파가 되고 말아 조금 더 따뜻한 맛이 없었다. 이제 꽃송이 같은 영채가 내 손에 있으니 짐승 같은 그는 며느리를 삼으려 하던 생각도 없어지고 불길같이 일어나는 유격을 제외하지 못하여 앳단 산모르 길가에 영채를 내려놓았다. 아직 나의 어린 영채는 그가 자기에게 대하여 어떠한 악의를 품은지는 모르거니와 다만 무섭기만 하여 손을 마주 비비며 또 한 번 살려주요 하고 빌었다. 그러나 그는 듣지 아니하고 미친 듯이 영채를 땅에 눕혔다. 이까지 하는 말을 듣고 형식은 전신이 오싹하였다. 마침내 영채는 처녀가 아닌지가 오래되구나 하였다. 서로 영채가 욕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하더라도 형식은 믿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형식은 그 악한이 영채를 땅에 엎드리던 광경을 생각하고 일변 영채를 불쌍히도 여기고 일변 영채를 더러운 듯이도 생각하였다. 노파는 숨소리도 없이 영채의 기운 없이 말하는 입술만 보고 앉아서 이따금 저런저런 하고는 한숨을 쉰다. 악한이 영채를 땅에 누일 때 영채는 웬일인지 모르거니와 갑자기 대단한 무서움이 생겨 발길로 귀에 가슴을 힘껏 차고 의아하고 소리를 내어 울었다. 악한은 푹 거꾸러졌다. 영채가 아무리 약하고 어리더라도 죽을 악을 쓰고 달려드는 악한의 가슴을 쳤으니 불위에 가슴을 차인 악한은 그만 숨이 막힘이라. 영채는 악한이 거꾸러지는 것을 보고 벌떡 일어나서 도로 일어나려는 악한의 얼굴에 흙과 모래를 지어뿌리고 정신없이 발 가는 대로 달아났다. 얼마를 정신없이 달아나다가 우뚝 서서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새벽 바람이 땀 흐르는 얼굴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러나 영채의 눈에는 뒤에 얼른얼른 그 악한의 따라오는 그림자가 보이는 듯하고 또 그 악한의 손에는 피 흐르는 칼날이 번쩍번쩍하는 듯하여 또 한 번 의아하고 뛰기를 시작하였다. 얼마를 뛰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뒤에 지금껏 잊어버렸던 개가 입에 희끄무레한 무엇을 물고 따라온다. 영채는 반겨 그 개를 안았다. 그러나 그 개의 몸에는 온통 피투성이요. 더구나 영채가 그 개의 머리를 안을 때 개의 목에서 솟는 피에 손이 젖음을 깨달았다. 영채는 놀라서 한 걸음 물러났다. 개는 킁킁하고 두어 번 짖더니 그만 다리를 버둥버둥하고 땅에 거꾸러진다. 영채는 어쩔 줄을 모르고 멍멍하니 섰다가 개의 입에 물었던 희끄무레한 것을 집었다. 아직 희미한 새벽빛이연만은 그것이 아까 그 악한의 저고리 옷자락인 줄 알았다. 개는 그 악한과 오랫동안 싸워 마침내 그 악한을 물어 멧뜨리고 주인에게 그 뜻을 알리려고 그 악한의 저고리 옷자락을 물어온 것이라. 그러나 그 개도 악한에게 발길로 차이고 주먹으로 맞고 입으로 물려 여러 군데 살이 떨어지고 피가 흐르고 그 중에도 왼편 갈비뼈가 둘이나 꺾어져서 신장을 찢은 것이라. 제 목숨이 얼마나 남은지도 모르고 불쌍한 주인을 따라와 제가 그 주인을 위하여 원수 갚은 줄을 알리고 그 사랑하던 주인의 발뿌리에서 죽고자 함이라. 저는 개의 시체를 붙들고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하는 영체의 눈에는 새로이 눈물이 흐르더라. 형식은 영체의 말을 듣고 얼만큼 안심이 되었다. 영체의 얼굴을 다시금 몸에 새삼스럽게 정다운 마음과 사랑스러운 생각이 난다. 지금까지 영체의 절행을 의심하던 것이 죄송스럽다 하였다. 영체는 어디까지든지 옷과 같이 깨끗하고 눈과 같이 깨끗하다 하였다. 이전 안주에 있을 때 보던 어리고 아리따운 영체의 모양이 뚜렷이 형식의 앞에 보이더니 그 아리따운 모양이 방금 그 앞에 앉아 신세 타령을 하는 영체와 하나가 되고 만다. 형식은 생각하였다. 옳다. 은혜만은 내 선생님의 뜻을 이어 영체와 부부가 되어 일생을 즐겁게 지내리라 하였다. 그러고는 자기와 영체가 부부된 데에 할 일이 눈앞에 보인다. 우선 영체와 자기가 좋은 옷을 입고 목사 앞에 서서 맹세를 하렸다. 나는 영체의 손을 꼭 쥐고 견눈으로 영체에 불구레하여진 뺨을 버리라. 그때 영체는 하도 기쁘고 부끄러워서 더욱 고개를 숙이렸다. 그날 저녁 한자리에 누워 서로 꼭 끌어안고 지나간 7, 8년간의 고생하던 것과 서로 생각하고 그리워하던 말을 하리라. 그때 영체가 기쁜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속에 쌓이고 쌓였던 정예를 풀 때 나는 강격함을 이기지 못하여 전신을 바르르 떨며 영체를 껴안으리라. 그러면 영체도 내 가슴에 이마를 대고 에그 이것이 꿈인가요? 하고 몸을 떨리리라. 그러한 후에 나는 일변 교사로 일변 저술로 돈을 벌어 깨끗한 집을 짓고 재미있는 가정을 이루리라. 내가 저녁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영체는 나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내가 오는 것을 보고 뛰어나오며 내게 안기리라. 그때 우리는 서양풍 속으로 서로 쓸어안고 입을 맞추리라. 그러다가 이윽고 아들이 나렸다. 영체와 같이 눈이 큼직하고 얼굴이 둥그스름하고 나와 같이 체격이 튼튼한 아들이 나렸다. 그 다음에 딸이 나렸다. 그 다음에는 또 아들이 나렸다. 아, 즐거운 가정이 되렸다. 그러나 영체가 만일 지금껏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으면 어쩌나. 내 마음과 내 사상을 알아주리만 한 공부가 없으면 어쩌나. 어려서 글을 좀 읽었건만은 그동안 7, 8년간이나 공부를 아니하였으면 모두 다 잊어버렸으렸다. 아마 만일 영체가 이렇게 무식하면 어쩌는가. 그렇게 무식한 영체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까. 아, 영체가 무식하면 어쩌나. 이렇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생각하던 것이 다 쓸데없는 듯하여 어째 서한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형식은 영체의 얼굴을 다시금 보았다. 그 몽가짐과 얼굴이 표정이 아무리 하여도 교육 없는 여자는 아니로다. 더구나 그 손과 옷을 보며 지금껏 괴로운 일로 고생은 아니한 듯하다. 아무리 보아도 영체는 고등한 가정에서 고등한 교육을 받은 사람인 듯하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몽가짐에 자리가 잡히고 말하는 것이 저렇게 얌전하고 익숙치 못하리라 하였다. 더구나 그 말에 문학적 색채가 있는 것을 보니 아무리 하여도 고등한 교육을 받았구나 하였다. 혹 내가 남의 도움을 받아 이만큼이라도 출세를 하게 된 모양으로 그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 편안히 지내면서 어느 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는가. 마침 김 장로의 집에 있는 윤순의 모양으로 어느 기족의 집이나 문명한 신사의 집에서 여태까지 공부를 하지는 아니하였는가. 혹 금년쯤 어느 고등여학교를 졸업하지는 아니하였는가. 그렇기만 하면 오죽 좋으랴. 옳다. 그렇다고 형식은 혼자 믿고 좋아하였다. 그러고 형식은 어서 영체의 그 후에 지낸 내력을 듣고 싶었다. 영체의 하는 말은 꼭 자기의 생각한 바와 같으려니 하였다. 영체는 노파가 정성으로 베어주는 배를 한쪽 받아 먹고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서 길게 한숨을 쉬었다. 지금까지 말한 것도 고생이 아님이 아니요. 눈물 흘릴 일이 아님이 아니니. 이제부터 말할 것은 그보다 더한 슬픈 일이라. 혼자 있다금 그 일을 생각만 하여도 진저리가 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일을 말하게 되니 더욱 비감도 하고 또 일변 부끄럽기도 하다. 영체는 이래 4, 5년간에 사람도 퍽 많이 대하였고 잠시나마 형제와 같이 친히 지내던 친구도 꽤 많았었다. 혹 같은 친구들이 모여 앉아서 신세 타령을 할 때 여러 가지 못할 말 없이 다 하면서도 지금 형식에게 말하려는 말은 아직 하여본 적이 없다. 대개 이런 말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은 다만 그것 불쌍하다구나 할 따름이여 깊이 자기를 동정하여 주지 아니할 줄을 알미라. 영체는 극히 절친한 친구에게라도 자기의 신분은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이 사람의 손에 일어났노라 할 뿐이었다. 대개 그는 차마 그 아버지의 말을 할 수 없고 그의 진정한 신세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슬픈 경력을 제 가슴 속에 깊이 깊이 간직하여 두었었다. 아마 그가 일생의 형식을 만나지 아니하였는들 그의 흉중에 쌓이고 마침내 세상에 사람이 많건만은 제 가슴 속에 깊이 깊이 간직한 해포를 들어줄 사람이 몇이나 되리요. 영체는 그동안 지극히 마음이 괴로울 때에는 혹 그 중에 자기를 가장 동정하는 사람을 구하여 한 번 시원히 자기의 신세 타령이나 하여보리라 한 적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한 번 실컷 신세 타령을 하고 나면 얼만큼 몸이 갓뜨나여 지련이 하였다. 그러나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백이면 백이 다 자기를 희롱하고 잡아먹으려는 사람뿐이었다. 길가에 본체몬체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물론 이연이와 가장 다정한 듯이 웃는 얼굴과 부드러운 말소리로 가까이 오는 자도 기실은 나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그러함이 아니라 나를 속이고 나를 농락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함이었다. 영체는 지금 자기가 일생에 잊히지 아니하고 생각하고 그러던 형식을 만났으니 지금까지 가슴속에 간직하였던 해포를 말하리라 하였다. 세상에 아직도 제 해포를 들어줄 사람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영체는 더할 수 없이 기뻐하였다. 그러나 영체는 다시 생각하였다. 형식의 얼굴빛을 보며 자기를 만난 것을 반가워하는 것과 자기의 신세를 불쌍히 여기는 줄을 알건만은 만일 자기가 몸을 팔아 기생이 되도록 5, 6년간 불황한 남자에 노리게 된 줄을 알면 형식이가 얼마나 낙심하고 슬퍼하랴. 또 형식은 아주 품행이 단정한 사람이라는데 만일 내가 기생같은 천한 몸이 되었다 하면 싫은 마음이 아니 생길까. 지금은 형식이가 저렇게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나를 대하여 사랑하는 빛을 보이건만은 내가 만일 기생이 되었다는 말을 하면 곧 미운 생각이 나고 불쾌한 생각이 나지나 아니할까. 그래서 너는 더러운 사람이로다. 나와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로다. 하고 얼굴을 찡그릴지 아니할까. 이러한 생각을 함에 영체는 더 말할 용기가 없어졌다. 지금까지 죽은 부모와 동생을 만나보듯 한 반가운 정이 쓰러지고 새로운 서른과 새로운 부끄러움이 생긴다. 아, 역시 남이로구나. 형식이도 역시 남이로구나. 마음 놓고 제 속에 있는 비밀을 다 말하지 못하겠구나 하였다. 영체는 새로이 눈물이 흘러 고개를 숙였다. 내가 왜 기생이 되었던고. 왜 남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기생이 되었던고. 남의 종이 되거나 아이보는 계집이 되거나 바느질품을 팔고 있었다면 형식을 대하여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제 속에 있는 말을 못하지는 아니하려든 아, 왜 내가 기생이 되었던고. 물은 영체는 제가 기생이 되고 싶어 된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와 두 오라비를 건져내려고 기생이 된 것이라. 영체가 평양 감옥에 다다라 처음 그 아버지와 면회를 허함이 되었던 날. 영체는 그 아버지를 보고 일변 놀라고 일변 슬펐다. 철없고 어린 생각에도 그 아버지의 변한 모양을 보며 가슴이 찌르는 듯 하였다. 조그만 군역으로 내어다보는 그 아버지의 몹시 주름 잡히고 여인 얼굴. 움쑥 들어간 눈. 이전에는 그렇게 보기 좋던 백설 같은 수염도 조금도 다스리지를 아니하여 마치 흐트러진 머리카락처럼 되고 그 중에도 가장 영체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황톤물 묻은 흉물스러운 옷이라 감옥 문 밖에 다다랐을 적에 이 흉물스러운 황톤물 옷을 입고 집으로 결은 이상한 갓을 쓰고 굵은 새사슬을 절절 끌며 무슨 동그란 똥래 나는 통을 메고 다니는 양을 볼 때 이러한 모양을 처음 보는 영체는 어렸을 때부터 무서워하던 어비나 귀신을 보는 듯 하여 치가 떨렸다. 저것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일까. 아마도 저것들은 무슨 몹쓸 큰 제약을 지은 놈이라 하였다. 그리고 영체가 그 곁을 지나올 때 그 흉물스러운 사람들이 이상하게 힐끗힐끗 자기를 보는 양을 보고 몸에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운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철없는 영체는 자기 아버지도 저라한 모양을 하였으려니 하고 생각하지는 아니하였다. 영체는 자기 아버지가 이전 자기 집 사랑에 앉았을 때 모양으로 깨끗한 두루마귀에 깨끗한 벗언을 신고 책상을 앞에 놓고 책을 읽으며 여러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으려니 하였다. 그래서 저는 평양을 올 때에는 죽을 고생을 다하였거니와 아버지를 만나기만 하면 평생 아버지의 곁에 있어 아버지의 심부름도 하고 옷도 빨아 달여드리고 이전 모양으로 오래간만에 재미있던 소악과 열려전과 시경도 배우려니 하였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늘 웃는 빛이여 아버지의 눈에는 늘 광명이 있고 아버지의 말소리는 늘 정이 있고 힘이 있으려니 하였다. 대합실에서 두 시간이나 넘어 기다리다가 간수에게 이끌려 들어갈 적에 영체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흐를 뻔하였었다. 이제는 아버지를 배우려니 하면 숙천 어떤 촌 중에서 아이놈들에게 고생받던 생각과 그 이튿날 어느 주막에서 어떤 악한에게 붙들려 하마터면 큰 괴변을 당할 뻔했던 것과 순한 서감리 금방에서 금정꾼에게 붙들려 고생하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다만 기쁜 생각만 가슴에 가득히 찼었다. 면회소에 들어가면 응당 아버지가 내가 오느냐 하고 뛰어나와 자기를 안아주려니 하였다. 그러나 면회소에 들어가 본 즉 사방의 두터운 널 조각으로 둘러막고 긴 칼을 찬 간수들이 무정한 눈으로 자기를 보며 쿵쿵 소리를 내고 지나갈 뿐 나오리라 하는 아버지는 아니 보이고 어떤 시커먼 수염이 많이 난 순검 간수연만은 영체의 생각에는 순검이었니 하였다. 이 손에 무슨 줄을 잡고 서서 영체를 보며 너 울지 말아라 울면 내 아버지 안 보일 테야 하고 호령을 할 때 영체는 그만 실망하고 무섭고 슬픈 생각이 났다. 이윽고 그 순검이 손에 잡은 줄을 잡아당기니 덜커덕 하는 소리가 나면서 널쪽 벽에 있던 나무조각이 그 줄에 달려 올라가고 네모난 조그마한 구녁이 뜰리며 그렇게도 몹시 변한 아버지의 얼굴이 보인다. 어깨 위부터 눈까지가 보이고 이마 위는 벽에 가려 아니 보인다. 아버지는 웃지도 아니하고 말도 없이 가만히 영체를 내려다볼 뿐 그 얼굴에는 전해보던 화기가 없고 그 눈에는 전에 있던 웃음과 광채가 없어지고 말았다. 전에 영체를 대할 때에는 얼굴이 온통 웃음이 되더니 지금은 나무로 깎아 놓은 모양으로 아무런 표정도 없다. 영체는 저것이 내 아버지인가 하고 너무 억하여 한참이나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영체의 몸에는 피가 식고 사지가 굳어지는 듯 하였다. 그러나 영체는 그 나무로 깎은 듯한 얼굴 음숙한 눈에 눈물이 스르르 도는 것을 보고 그제야 이것이 내 아버지로구나 하는 듯이 아버지! 하고 소리를 내어 울었다. 웬일이요! 하고 영체는 통곡하였다.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보고 간수에게 붙들려 도로 대합실에 나왔다. 그 간수가 아까 줄을 잡고 있던 간수와 달라 매우 친절하게 영체를 위로하여 주었다. 대합실 걸상 위안치고 울지 말어라! 이제 얼마 안여서 내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이라! 하고 간절하게 위로하여 주었다. 그러나 아주 미련치 아니한 영체는 그것이 다만 저를 위로하는 말에 불과하는 줄 알았다. 그러고는 한참이나 목을 놓아 울었다. 간수는 달래다 못하여 울지 말고 어서 집에 가거라! 하고는 자기 갈대로 가고 말았다. 그때 곁에 앉았던 어떤 머리깎고 모직 두루마기 입은 사람이 영체더러 너 왜 우느냐? 여기 누가 와서 찾느냐? 하고 아주 친절하게 묻는다. 영체는 그 아버지와 두 오라비가 이 감옥에 와 있는 말과 또 아버지와 오라비는 기실 아무 죄도 없다는 말과 자기는 아버지를 배울 양으로 혼자 이 먼 곳에 찾아왔다는 뜻을 고하였다. 영체의 생각에 이런 말을 하면 혹시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아버지도 자주 배웠게 하여 주고 또 얼마 동안 밥도 먹여주려니 하였다. 그 사람이 이 말을 듣더니 아주 정성스럽고 다정한 말로 영체를 위로한다. 참 가였구나. 아직 내 집에 있어서 다음번 면회일을 기다려라. 한 달에 한 번씩만 면회를 아니 시켜주는 것이니 내 집에 가서 한 달쯤 있다가 또 한 번 아버지를 만나보고 집에 가거라 한다. 영체는 한 달을 더 있다가 가야 또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며 마음이 답답하기는 하나 그 사람의 친절이 구는 것이 어떻게 감사한지 몰랐다. 또 영체의 생각에는 평양에 와서 아버지만 만나면 평생 아버지를 모시고 있을 줄을 알고 갔던 것이 정작 와번 즉 모시고 있기는 커녕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더 배울 수가 없고 또 손에 돈이 없고 평양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 오늘 저녁부터라도 먹고 잘 일이 걱정이라. 또 8월도 20일이 지났으니 아침 저녁에는 찬바람이 솔솔 불어 무용고의 배적삼이 으스스하게 되었고 또 밤에 덮을 것도 없이 자려면 사지가 거들어들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어제 저녁에도 칠성문바 어떤 집 의목에서 밤새도록 추워서 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새웠더니 아침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하여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세 번이나 설사를 하였다. 여러 날 괴로운 길에 노독과 고생과 또 오늘 아버지를 만날 때 슬픔과 낙심으로 전신의 기운이 한 땀도 없고 촌보를 옮길 생각이 없다. 이때 마침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친절하게 자기를 거두어주니 영체는 슬픈 중에도 얼만큼 안심이 되었다. 그러나 숙천 땅 어느 주막에서 머리 깎은 사람에게 속은 생각을 하며 이 사람이 또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나서 자세히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을 보았다. 그러나 이 사람은 숙천서 보던 사람과 달라 옷도 잘 입고 얼굴도 점잖고 아무리 보아도 악한 사람은 아니로다. 또 만일 그가 나를 속이려거든 나는 입으로 그의 코를 물어뜯고 달아나면 그만이라 하였다. 우선 따뜻한 밥도 먹고 싶고 불 잘 때인 방에서 이불을 덮고 잠도 잤으면 좋겠다 하였다. 이 사람의 집에 가면 아마 만나는 밥도 주려니 덮고 잘 이불도 주려니 저만큼 옷을 입은 사람이면 집이 그만큼 넉넉하려니 하였다. 그래서 영체는 그 사람의 말대로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갔다. 가는 길에도 그 사람은 영체의 손을 잡아 끌며 친절하게 여러 가지 말을 묻는다. 영체는 기운 없이 그 묻는 말을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집은 남댓문 아니었다. 영체가 아주 피곤하여 걸음을 못 걸으리만 할 때에 그 사람의 집에 다다랐다. 집이 그리 크지는 아니하나 얼른 보기에도 깨끗은 하였다. 문에는 김운용이라는 문패가 붙어 있었다. 영체는 글씨를 잘 썼다 하고 생각하였다. 안에 들어가니 마당과 방안이 극히 정결하고 어떤 어여쁜 젊은 부인과 처녀 하나가 있었다. 영체는 혼자 생각해 저 부인은 저 사람의 부인 저 처녀는 그 사람의 누이라 하였다. 왜 어머니가 없는가 그 사람의 어머니가 계실듯 한데 아마 우리 조모님 모양으로 늙어서 죽었나 보다 하였다. 모든 것이 영체의 상상하던 바와 같으므로 영체는 아주 마음을 놓았다. 더구나 그 사람의 누이인 듯한 처녀가 있고 또 다른 남자가 없으니 더욱 좋다 하였다. 그 집 식구들은 다 영체를 사랑하였다. 그날 저녁에 영체는 생각하던 바와 같이 오래간만에 고깃국에 만나는 밥을 먹었다. 식후에 그 사람은 어디로 나가고 영체는 그 부인과 처녀와 함께 불을 켜놓고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처녀는 영체를 남자로 알매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나 부인은 여러 가지로 영체의 신세를 물었다. 영체는 그 부인이 다정하게 혹 머리도 쓸어주며 손도 만져줌을 보고 하도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신세를 말하였다. 자기가 부친과 오라비를 찾아 남자의 모양을 하고 애가에서 도망한 일과 오다가 중로에서 여러 가지로 곤란당하던 일을 자세히 말할 때 그 처녀는 눈이 동그라여지고 부인은 영체의 등을 만지고 목을 쓸어안으면서 울었다. 영체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부인은 치마꼬름으로 눈물을 씻으며 어째 내 얼굴이 여자 같다 하고 이상히 여겼다 하면서 장을 열고 새로 지어둔 옷 한 벌을 내어주었다. 영체는 두어 번 사양하다가 마침내 입었다. 그러고는 세 사람이 더욱 정이 들어 웃고 이야기하였다. 그 중에도 지금까지 시침이 떼고 앉았던 그 처녀가 갑자기 웃고 영체의 손을 잡으며 다정히 말하게 되었다. 영체는 아버지와 오라버니 일도 잠시 잊어버리고 없어진 집에 새로 돌아온 모양으로 기뻐하였다. 밤이 깊은 뒤에 그 사람이 돌아와서 부인께 영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러고는 일동이 웃었다. 이렇게 며칠을 지내며 어서 한 달이 지나가서 다시 아버지를 뵈었고 이러한 큰 은인의 말을 하려 하였다. 기다리던 한 달의 세월도 펑 멀다. 영체는 차차 아버지의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그 무섭게 여의고 수척한 얼굴과 움푹 들어간 눈과 황톤물들인 옷과 그 수연만이 난 간수와 세 줄을 허리에 매고 똥통을 다르던 사람들의 생각이 나기 시작한다. 영체는 제가 입은 곱고 따뜻한 의복을 볼 때마다 아침 저녁 먹는 맛나는 음식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가엾은 모양이 눈에 보인다. 영체는 점점 쾌활한 빛이 없어지고 음식도 잘 먹지 아니하고 가끔 혼자 앉아서 울기도 하였다. 부인과 그 처녀는 여전히 다정하게 위로하여 죽엄만은 그 위로를 받는 것도 잠시 몇 날이요. 부인도 처녀도 없는데 혼자 앉았으면 자연히 눈물이 흐른다. 영체는 어찌하여 그 아버지와 두 오라분이를 구원하지 못할까? 목에서 나오게 할 수는 없을까? 아주 나오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옷이라도 좀 깨끗이 입고 음식이나 만나는 것을 잡수시도록 할 수가 없을까? 들으니 감옥에서는 콩 절반 쌀 절반 두고 지은 밥을 먹는다는데 아버지께서 저렇게 수척하심도 나만은 이가 음식이 부족하여 그러함이 아닌가 옛날 책을 보면 혹 어떤 처녀가 제 몸을 팔아서 죄에 빠진 부모를 구원하였다는데 나도 그렇게나 하였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영체가 하루는 그 사람에게 이 뜻을 구하였다. 그 사람은 영체의 뜻을 칭찬하면서 돈만 있으면 음식도 드릴 수 있고 혹 옥에서 나오시게도 할 수 있건만은 하고 영체의 얼굴을 보았다. 영체는 옛말을 생각하였다. 그때 아버지께서 제 몸을 팔아 그 돈으로 그 아버지의 죄를 속한 옛날 처녀의 말을 들을 때 아직 열 살이 넘지 못하였던 영체는 눈물을 흘리며 나도 그려하였으면 한 일이 있음을 생각하였다. 영체는 그 사람이 돈만 있으면 음식도 드릴 수 있고 혹 옥에서 나오게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도 그렇게 할까 하였다. 그 사람이 다시 그러나 돈이 있어야지 하고 영체의 얼굴을 보며 웃을 때 영체는 생각하기를 옳지. 이 어른도 내가 옛날 처녀의 하던 일을 하라고 권하는 뜻이라 하였다. 내가 이제 옛날 처녀의 본을 받아 내 몸을 팔아 돈만 얻으면 아버지와 오라버니는 옥에서 나오시렸다. 세상 사람이 나를 효녀라고 칭찬하렸다. 옛날 처녀 모양으로 책에 기록하여 여러 처녀들이 읽고 나와 같이 울며 칭찬하렸다. 그러나 내가 내 몸을 팔아 부모와 형제를 구원하지 아니하면 이 어른과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불효한 계집이라 비웃으렸다. 또 그동안 이 집에 있어 보니 그 부인도 본래 기생이오. 그 처녀도 지금 기생 공부를 한다 하며 매일 놀러오는 기생들도 다 얼굴도 좋고 옷도 잘 입고 마음들도 다 착한데 하였다. 기생이란 다 좋은 처녀들이여니 하였다. 더구나 그 기생들이 다 글씨를 잘 쓰고 글을 잘 아는 것을 보고 기생들은 다 공부도 잘한 처녀들이라 하였다. 그래서 영체는 결심하였다. 그러고 그 사람께 저는 결심하였습니다. 저도 기생이 되렵니다. 저도 글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아버지를 구원하려 합니다. 하고 영체는 알 수 없는 기쁨과 일종의 자랑을 감각하였다. 그 사람은 영체의 등을 만지며 참 기특하다. 효녀로다. 그러면 내 뜻대로 주선하여 주마 하였다. 이리하여 영체는 기생이 된 것이라. 영체는 결코 기생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여 행여나 늙으신 부친을 구원할까 하고 기생이 된 것이라. 기실 제 몸을 판 돈으로 부친과 형제를 구원치만 못할 뿐더러 주선하여 주마 하던 그 사람이 영체의 몸값 200원을 받아 가지고 집과 아내도 다 내어버리고 어디로 도망을 갔건만은. 또 영체가 그 부친을 구하려고 제 몸을 팔아 기생이 되었단 말을 듣고 그 아버지가 절식 자살을 하였건만은. 그러나 영체가 기생이 된 것은 제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늙으신 부친과 형제를 구원하려고 하였다. 그렇건만은 이 주를 누가 알아주랴. 하늘과 신명은 알건만은. 화식 먹는 사람들이야 이 주를 누가 알아주랴. 내가 이제 이런 말을 한들 형식이가 이 말을 믿어주랴. 아마도 내가 행실이 부정하여 창기의 몸이 되었거늘. 이제 와서 점점 낯살이 많아가지고 창기 생활에 염증이 남으로 내가 나를 속임이로다 하고 도리어 나를 비웃지 아니할까. 내가 기생이 된 지 2, 3, 4 후에 감옥의 아버지를 찾았더니 아버지께서 내가 기생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와락 성을 내어 이년아 이 우리 빛난 가문을 더럽히는 년아 어린 계집이 니 꼬임에 붙들어 벌써 몸을 더럽혔느냐. 하고 내가 행실이 부정하여 기생이 된 줄로 아르시고 마침내 자살까지 하셨거든. 부모조차 이러하거든 하물며 형식이야 어찌 내 말을 신용을 하랴. 오늘 아침 형식을 찾으려고 결심할 때에는 형식에게 그동안 지내온 말을 다 하려 하였더니 이러한 생각이 남해 그만 그러한 결심도 다 풀어지고 슬픈 생각과 원망스러운 생각만 가슴에 북받쳐 오를 뿐이다. 아 세상에는 다시 내 진정을 들어줄 곳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영체는 후 하고 한숨을 쉬며 눈물을 씻고 형식과 노파를 보았다. 형식은 다정한 눈으로 영체의 얼굴을 보며 그 후에 지내온 이야기를 기다리고 노파는 영체의 등을 어루만지며 코를 푼다. 그래 그 악한의 손에서 벗어난 뒤에는 어찌 되었습니까? 하고 형식은 영체의 이야기를 재촉한다. 영체는 이윽고 형식을 보더니 눈물을 씻고 일어나면서 이루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셔요? 하는 형식의 만류함도 듣지 아니하고 어디 계십니까? 하는 질문도 대답지 아니하고 계집아이를 데리고 일어나 간다. 형식과 노파는 서로 보며 웬일이요? 하였다. 영체가 하던 말을 그치고 갑자기 일어나 나가는 양을 보고 형식은 한참 망연히 섰다가 모자도 안이 쓰고 문 밖에 뛰어나갔다. 그러나 하고만은 행인 중에 영체의 거처를 알 수가 없었다. 형식은 영체가 나올 때 곧 뒤따라 나오지 아니한 것을 하나였다. 형식은 잠시 동안 행길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낙심하여 집에 돌아왔다. 노파는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앉았더라. 형식은 혼자 책상에 의지하여 영체의 일을 생각하였다. 영체가 어찌하여 중간에 하던 이야기를 끊고 총총히 돌아갔는가? 왜 이야기를 하다가 말고 그렇게 슬피 울었는가? 아무리 하여도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혹 내가 영체에게 대하여 불만한 거동을 보였는가? 아니라. 나는 영체의 말을 들을 때 지극한 동정과 정성으로서 하였다. 아까 영체가 물끄러미 내 얼굴을 볼 때 나는 그 눈물 고인 맑은 눈을 보고 더할 수 없이 사랑하는 정이 생겼다. 영체는 내 얼굴에서 그 빛을 보았으려니 그러면 어찌하여 하던 말을 중도에 끊고 그렇게 총총히 잃어갔는가? 암만하여도 내게 차마 말 못할 무슨 깊은 사정이 있나보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사정일까? 나를 찾아올 때에는 아무런 사정이라도 다 말하려고 왔겠거늘 어찌하여 하던 말을 그치고 총총히 돌아갔는가? 옳다. 아까 주인 노파가 여학생 모임을 하였으나 암만해도 기생 갔을 때다 하더니 참말 그러한가 보다. 홀몸으로 평양에 왔다가 어떤 못된 놈이나 연애 꼬임에 들어 그만 기생이 되었는가 보다. 서울서 기생 노릇을 하다가 어찌어찌 풍편에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던가 보다. 만일 그렇다 하면 그가 무슨 뜻으로 나를 찾았을까? 어려서 같이 놀던 동물을 그리워서 한번 만나보기나 하리라 하고 나를 찾았을까? 그리하여 나를 만남해 옛날 생각이 나고 부모와 형제 생각이 나서 나를 보고 울다가 마침내 신세 타령을 시작한 것일까? 그러다가 제가 기생이 되었다는 말을 하면 내가 제게 대하여 불쾌한 생각을 품을까 저하여 하던 말을 뚝 끊고 돌아갔음일까? 그러고 보면 그는 실로 기생의 모음이 되었는가? 그 은혜 많은 박선생의 따님이 그만 기생의 몸이 되었는가? 세상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던 열성 있는 박선생의 따님이 그만 세상의 유혹을 받아 불황한 남자들의 노리객감이 되었는가? 혹 어떤 유아량과 오늘 저녁에 만나기를 약속하고 그 약속한 시간이 오기 전에 잠깐 나를 찾은 것이 아닌가? 또는 그 유아량을 만나러 가는 길에 잠깐 내 집에 들렀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뜻도 하다. 아까 영체의 뒤를 따라 행길에 나갔을 때 교동 파출소 앞으로 어떤 키 큰 남자와 여자 하나가 어깨를 겪고 내려가는 양을 보았더니 그러면 그것이 영체던가? 그럴진데 지금 영체는 어떤 유리점에 앉아서 어떤 불황한 남자와 손을 마주잡고 안으며 또 술잔에 술을 나눠 마시며 음란한 노래와 음란한 말로 더러운 쾌락을 취하렸다. 아까 여기서 눈물을 흘리던 그 눈에 남자를 흐리는 추파를 띄우고 그 슬픈 신세를 말하던 그 입으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더러운 소리를 하렸다. 혹 지금 어떤 남자에게 안기어 더러운 쾌락을 탐하지나 아니하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니 형식의 흉중에 와락 불쾌한 생각이 난다. 아까 내 앞에서 하던 모든 가련한 모양이 말끔 일시의 의식이로다. 제 신세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나와 노팔을 보고 속으로는 깔깔 웃었으리로다. 아, 가증한 계집이로다 하였다. 아, 영체는 그만 버린 계집이 되었구나. 더럽고 썩어진 창기가 되고 말았구나. 부모를 잊고 형제를 잊고 유혹에 빠진 그만 개똥같이 더러운 몸이다. 형식은 머리를 들어 하염없이 방 안을 돌아보고 책상머리에 있는 부채를 들어 훅훅 다는 얼굴을 붙이며 텐마루에 나와 앉았다. 어디서 활동사진 음악대 소리가 들리고 교동 거리로 지나가는 인력거의 방울 소리가 들린다. 형식은 흐트러진 생각을 수습지 못하여 좁은 마당으로 얼마 동안 거닐다가 방에 들어와 옷도 입은 채로 자리에 누웠다. 형식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러나 형식의 눈에는 울고 앉았는 영체의 모양이 뚜렷이 보이고 영체가 말하던 경력담이 환등 모양으로 활동사진 모양으로 형식의 주위에 얼른 얼른 보인다. 안주 박선생의 집을 떠날 때 자기가 영체를 안고 이제는 다시 못 보겠구나 하던 양도 보이고 애가를 뛰어나와 개를 데리고 달밤에 혼자 도망치는 영체의 모양과 숙천 객점에서 어떤 악한에게 붙들려 가던 양이 얼른 얼른 보이고 남복을 입은 영체가 죽어넘어진 개를 안고 새벽에 따른 길가에 앉아 우는 양도 보인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활동사진이 뚝 끊기고 한참이나 컴컴하였다가 장구리를 들고 불황한 남봉들을 모시고 앉아 음탕한 얼굴로 음탕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영체가 보이고 또 어떤 놈과 베개를 같이 하고 누워 자는 양도 눈에 얼른 얼른 한다. 그러고는 또 아까 자기가 영체를 대하여 앉아서 생각하던 혼인생활이 보인다. 해당해서 성애하던 일 즐거운 가정을 이뤘던 일 아들과 딸을 낳았던 일이 마치 지나간 사실을 해상하는 모양으로 뚜렷하게 눈앞에 보인다. 그만 영체가 기생이 되고 말았구나 하고 형식은 돌아 누우며 자탄하였다. 형식은 이런 생각을 아니하니라 하고 몸을 흠칫하고 고개를 흔들었다. 그리고 잠이 들리라 하고 일부러 숨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얼마하니하여 또 생각이 터져나온다. 슬픈 신세 타령을 하여 눈물 고인 눈으로 자기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영체의 모양이 쑥 나선다. 영체의 눈에는 눈물이 흐른다. 그 무릎 위에 힘없이 놓인 어여쁜 손가락이 바르르 떨린다. 형식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영체는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사정을 다 말하고 자기에게 몸을 의탁하려고 왔던 것이 아닐까. 서로 몸이 기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식이 서울에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를 그 괴로운 지경에서 건져내어 달라기 위하여 찾아왔던 것이 아닐까. 온 세상에 형식이 밖에 말할 곳이 없고 믿을 곳이 없고 위탁할 곳이 없어 부모를 찾아오는 모양으로 형제를 찾아오는 모양으로 형식을 찾아왔음이 아닐까. 아까 제가 이영식 올시다 할 때 영체가 깜짝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단박 눈물을 흘리던 것과 자기의 신세를 말하면서 연애 연방 형식의 얼굴을 쳐다보던 것을 보니 영체는 정령 형식을 믿고 형식의 동정을 구하고 형식에게 안아주고 건져주기를 청한 것이라. 옳다. 영체는 과연 나를 믿고 내게 보호를 청하려고 왔던 것이로다. 6, 7년간이나 차디차디하고 괴롭디 괴롭디한 세상 풍파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저를 사랑하여 주어야 할 내가 서울에 있음을 알고 반갑고 기뻐서 나를 찾아왔던 것이로다. 옳다. 그렇다. 나는 영체를 구원할 의무가 있다. 영체는 나의 은사의 따님이오. 또 은사가 내 아내로 허락하였던 여자라. 서로 운수가 기박하여 일시 더러운 곳에 몸이 빠졌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건져낼 책임이 있다. 내가 먼저 그를 찾아다니지 못할 것이 도이려 한이 되고 죄송하거늘. 이제 그가 나를 찾아왔으니 어찌 모르는 채 하고 있으리요. 나는 그를 구원하리라. 구원하여서 사랑하리라. 처음에 생각하던 대로 만일 될 수만 있다면 나의 아내를 삼으리라. 나의 아내를 삼으리라. 서로 그가 기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원래 양반의 집 혈속이요. 또 어려서 가정의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 반드시 여자의 아름다운 점을 구비하였으리라. 또 만일 기생이라 하면 인정과 세상도 많이 알았을지요. 시와 노래도 잘할지니 글로 일생을 보내려는 나에게는 가장 적합하다 하고 형식은 가만히 눈을 떴다. 멍하니 모기장을 바라보고 모기장 밖에서 앵앵해는 모기의 소리를 듣다가 다시 눈을 감으며 싱긋 혼자 웃었다. 아까 영체의 태도는 과연 아름다웠다. 눈썹을 짓고 향순에 나는 것이 좀 불쾌하기는 하였으나 그 살빛과 눈치와 앉은 태도가 참 아름다웠다. 더구나 그 이야기할 때 하얀 이빨이 반짝반짝하는 것과 탄식할 때 잠깐 몸을 틀며 보일 듯 말 듯 양 미간을 찌그리는 것이 못 견딜이 많지 어엿뻤다. 아까 형식은 너무 감격하여 미처 영체의 얼굴과 태도를 자세히 비평할 여유가 없었거니와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 영체의 이런 일동과 옷걸음 맨 모양까지도 못 견디게 어엿어 보인다. 형식은 눈을 감고 한 번 더 영체의 모양을 그리면서 어엿뻤 보인다. 형식은 눈을 감고 한 번 더 영체의 모양을 그리면서 싱긋 웃었다. 도리어 저 김장로의 딸 선영이도 그 얌전한 태도에 이르러서는 영체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였다. 선영이의 얼굴과 태도도 얌전치 아니함이 아니지만은 영체에 비기면 변화가 적고 생기가 적다 하였다. 선영은 가만히 앉아있는 부처와 같다 하면 영체는 구름 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선녀와 같다 하였다. 선영의 얼굴과 태도는 그린 듯하고 영체의 얼굴과 태도는 움직이는 듯 하였다. 영체의 얼굴은 잠시도 한 모양이 아니요 마치 열분 안개가 그 앞으로 휙휙 지나가는 모양으로 얼굴의 빛과 눈치가 늘 변하였다. 그러면서 그 변하는 모양이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얌전하였다. 그의 말소리도 정이 자아침을 따라 높았다. 낮았다 굵었다가 가늘었다. 마치 무슨 미묘한 음악을 듣는 듯 하였다. 실로 형식과 노파가 그렇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린 것은 영체의 불쌍한 경력보다도 그 경력을 말하는 아름다운 말씨였었다. 형식은 아까 품었던 영체에게 대한 불쾌한 감정을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영체의 모양을 대하여 한참 황홀하였다. 형식의 눈앞에 보이는 영체가 형식씨 저는 세상에 오직 당신을 믿을 뿐이에다. 형식씨 저를 사랑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 외로운 몸을 당신의 품속에 던집니다. 하고 눈물 고인 눈으로 형식을 쳐다보는 듯하다. 형식은 마음속으로 영체씨 아름다운 영체씨 박선생의 따님인 영체씨 나는 영체씨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만일 이와 같이 사랑하면 지하에 누워계신 그 부친이 오죽이 즐거워하실까. 그리하고 이루 만일 이루 하고 두 팔을 벌리고 앉는 신용을 하였다. 형식의 생각에 영체의 따뜻한 뺨이 자기의 뺨에 와 스치고 입김이 자기 입에 와 닿는 듯 하였다. 형식의 가슴은 자주 띄고 숨소리는 높아졌다. 옳다. 사랑하는 영체는 내 아내로다. 해당해서 즐겁게 혼인 예식을 행하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즐거운 가정을 이루리라 하였다. 그러나 영체는 어디 있는가? 지금 어디 있는가? 형식은 또 불쾌한 마음이 생긴다. 영체가 어떤 남자와 회화하는 모양이 눈에 보인다. 남자에게 안겨 자는 모양이 눈에 보인다. 형식이 영체의 자는 방에 들어가니 영체는 어떤 사나이를 꼭 껴안고 고개를 번쩍 들고 형식을 보며 히히히 하고 웃는 모양이 보인다. 형식은 여보 영체 이것이 웬일이요 하고 발길로 영체의 머리를 차는 양을 생각하면서 정말 다리를 들어 모기장을 탁 쳤다. 모기장을 달았던 끈이 뚝 끊어지며 모기장의 얼굴을 덮는다. 형식은 벌떡 일어나 모기장을 집어던지고 권련을 붙였다. 노파는 벌써 잠이 든 듯하고 서늘한 바람이 무슨 냄새를 띄워 솔솔 불어온다. 형식은 손에 든 권련이 다 타는 줄도 모르고 멍멍하게 마당을 바라보더니 무슨 생각이 나는지 마당으로 뛰어나온다. 교동 거리에는 늦게 돌아가는 사람의 구두소리가 나고 잘 맑은 여름 하늘에는 별이 반짝반짝한다. 형식은 하늘을 바라보다가 휙 돌아서며 혼잣말로. 참 인생이란 우습기도 하다.